4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소년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회 선도를 받게 하는 것 자 딱 봐도 문제상 봐도 좀 경미한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처벌을 좀 받는 것을 좀 유예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것이 뭐냐는 거죠 수강명령이냐 소년을 송치냐 사회봉사명령이냐 조건부 기소유예냐 아니면 보호관찰 및 보호에 대한 거죠 자 이것은 조건부 기회유예입니다 그래서 선도라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라는 사람에게 선도를 하는 것으로 그런 조건으로 기소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조건부 기소유예다 그래서 주로 경미한 범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조건부 기소유예로 지금 소년법상 규정하고 있다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특히 소년법상 형사사건에 대한 어떤 처벌 수위 이런 것들을 앞에서 얘기하는 수강명령 소년을 송치 사회봉사명령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에 등이 같은 것들이 또 문제에 좀 몇 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다 정리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청소년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보호와 관련돼서 청소년 보호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심의기구로 청소년위원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밖에 다른 위원회가 심의기구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청소년위원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성조건 특히 구성요소 구성에 대한 방법 그리고 심의의결 내용들 사항들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산하에 여성가족부가 관련 부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으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판사 검사 또는 변화사직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네 여기가 틀렸네요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나 검사 또는 변화사로 법률인이죠 법조인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재직한 경우에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척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부여를 전공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상급 또는 상급 상당의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그러니까 상급이나 상급 상당의 공무원이지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복수예요 청소년 관련 업무의 실무 경험이 있으면서 3년 이상 3년 또는 죄송합니다 청소년 관련 업무의 실무 경험이 있음으로써 상급 또는 상급 상당의 공무원일 경우에만 위원회 자격이 있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시설 단체 및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그래서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한 사람들 이런 경우에 청소년 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된다라고 교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기관에서 상급 또는 상급 상당 이상의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라서 청소년 관련 업무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자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관련 업무의 실무 경험이 있으면서 공공기관에서 상급 또는 상급 이상의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로 위원회 위원 자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꼭 기억하세요 법조인은 5년 이상 재직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심의하는 상황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 자 우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는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자 이 심의기구가 심의하는 상황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을 찾아보봅니다 이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있습니다 제12조에 이 심의 상황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총 5가지 정도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명시되지 않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피해 학생의 보호 네 맞습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 대책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심의하는 대표적인 심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 가해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선도하고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자 이것도 심의 상황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을 조종한다 자 이것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심의하는 중요한 심의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책임교사 또는 학생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네 이것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 뭔 내용이냐면 학교폭력과 관련된 그 학생의 가해자나 피해자의 책임교사라든지 아니면 그 학교의 학생의 대표가 그 대책 자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다가 건의하는 사항이 있으면 구두상 건의는 아닙니다 서류상 문서상 건의상이 있으면 바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그 사항을 갖고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대책자치위원회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책자치위원회가 하지 않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으로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청소년 운동물 중독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과 거리가 먼 것 네 청소년들의 운동물 중독에서 작용되는 심리적인 특성 심리적인 요인하고 관련되지 않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충동성의 부족 아 충동성이 부족하다 자 충동성이 부족하면은 당연히 운동물 중독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은 맞겠죠 맞지만 충동성이 부족하면은 운동물 중독이 떨어지겠죠 많아지진 않겠죠 자 그러면 충동성 부족이 아니라 충동성이 상당히 많은 경우 더 높은 경우 많거나 높은 경우는 결국에는 음동물 중독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한번 볼까요 낮은 정서적 지지 그렇죠 누군가에 의한 위대 관계가 있는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거나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이나 이런 형태의 정서적 지지가 상당히 낮을 경우에는 음동물 중독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을 좀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 부족 그렇죠 자기 효능감이 부족한 경우 이런 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음동물 중독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함으로써 또한 음동물 중독으로 심리적 특성을 좀 나타낼 수 있겠죠 또한 마지막으로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이 심리적 특성에 따라서 결국엔 청소년 음동물 중독의 어떤 위험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충동 속의 부족은 음동물 중독과 청소년 음동물 중독과 좀 거리가 먼 심리적 특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입니다 청소년의 가정 부족을 증가시키는 부모의 양육 태도로 보기 어려운 것 자 그러면 가정 부족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위험 요인이겠네요 위험 요인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부모의 양육 태도로서의 위험 요인이 아닌 것을 찾는 것이 답이 되겠네요 자 배척 개념은 다 이해하시겠죠 자 부모의 양육 태도의 배척은 가정 부족을 증가시킬까 아니면 감소시킬까 당연히 증가시키겠죠 무관심 마찬가지로 증가시키겠죠 편애 마찬가지죠 증가시키겠죠 지지 특히 정서적 지지 같은 경우 어떨까요 당연히 가정 부족을 증가시키지 않고요 감소시키는 우리가 보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죠 지지는 당연히 가정 부족을 증가시키는 부모의 양육 태도로 볼 수 없겠죠 독재 당연히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청소년 실업의 원인 중 사회 환경적 요소가 아닌 것 네 사회 환경적 요소가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청소년 실업과 관련된 겁니다 자 첫 번째 학력과 학벌 위주의 고용이 관행되고 있다 네 그렇죠 지금 현재 환경 지금 사회가 학력과 학벌 위주의 그런 고용 상태로 자리잡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실업에 대한 원인의 큰 요소가 될 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